참 좋을 때입니다 정말 정말 좋을 때에요 그냥 뭐 솔방울만 굴러가도 앉아서 보고 웃을 때 아닙니까 그죠? 아니 근데 정말로 이 황성공원에 이렇게 많이들 오신 거 봤어요? 처음이죠? 야 정말 정말 많이 오셨어요 시민들이 다는 못 나오셨지만 한 6만원 오신가봐 그죠? 눈 찜짝에 그죠? 그 네 분이 이렇게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하나같이 난란머리 장난꾸레기터 같애 오늘 뭘 좀 보여드려서 재미를 있게 할까? 오늘 김영희 성대모사 할 줄 알아요 성대모사? 아유 그래요? 어쨌든 내가 제일 먼저 눈에 띄더라고 그래 한번 해봐요 무엇께? 심사위원님들 상 안주면 안돼요 근데 상 주면 좋아요 아 좋지 좋지 상 안주면 안되고 상 주면 좋대 예? 그렇지 뭐 못받는 거보다 받는 게 낫지 그거야 또 누가? 춤 목춤 출 줄 알아요 목춤? 네 끈쎄서 나랑 나랑 혼자 다 하는거야? 아 그래 목춤 목춤? 저 출연자 중에 자 목춤 자신 있는 분 나오세요 어어 그럴 거 어때 그럴 거 어때 아까는 그럴 거 같더라고 자기는 댓글을 걸지 말라면서 나머지 댓글을 골라나 왔나봐 자 볼리 춰보세요 아 이거 또 그런지 다시 한번 저쪽이야 다시 한번 네 목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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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고 어이구 어이구 예 얼짝에서부터 자동으로 올라간다 진짜 좋아요 좋아요 아니 두 분이 갑자기 해보니까 재미있죠 이게 우리들의 만렙입니다 어쨌든 성의 끝 모델로 즐겨주신 분입니다 박수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연스러우셨어요 흐 gü 감사합니다.